부자 가장 많은 나라 TOP 11 어떤 나라가 부자가 제일 많은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전! 8위 캐나다 10,025명 7위 이탈리아 10,441명 6위 일본 14,755명 5위 프랑스 15,503명 4위 영국 16,370명 3위 독일 28,396명 2위 중국 74,26명 1위 미국 18,60명 오늘 영상에 나오는 부자들의 기준이 순자산이 342억 이상인 사람들인데 한국에도 7,000명 이상이 있는 게 너무 신기하고 다들 어디 계시는지 제 주변에 있으면 먹고 다닐 것 같아요 오늘은 부자가 가장 많은 나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의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